안녕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1소틱 가게가 너무 잘 돼 유명 쇼핑몰 안에 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쇼핑몰 밖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줄 서 계시네요. 메뉴는 뷔페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식사에 앞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이오스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드릴 뿐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암벽든반에 성공하신 선이오스선님과 사고뭉치님 천명 달성하셔 곧 정복하실 힐링주안님, 임성실님, 손미수님, 영천님, 나미님과 머니플러스님 그리고 숫자가 조금 부족한 손보이님과 흔한일사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식사시간 자, 오늘의 주인공들은 요쪽으로 착석하세요. 모두 모두 암벽든반 성공을 기원하며 건배! 자, 그럼 식사하세요. 요쪽은 에피타이저 샐러드 코너입니다. 새콤달콤 해파리 샐러드 그레싱 뿌려 맛있게 드세요. 이쪽으로는 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부터 독한 것까지 그 옆에 술안주 코너도 있어요. 반주도 드시면서 술 드세요. 여기서 오늘 음악을 담당해 주실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도 초대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초상권, 저작권, 유사왕 새벽에 일소팁 주방장이 직접 잡은 생선으로 생선튀김을 따뜻할 때 소금 찍어 드세요. 가을 무 좋은 거 아시죠? 일본식 가을 무참 유자가 들어간 달달 미소로 드세요. 지금 정상 근처까지 오셔서 전력질주 중인 워니머니완님과 그림수다님과 유세님과 위드그린님 현비춘님 유우신아님 먹갈람님과 금이옵스타일님 자매주부님 모두 모두 많이 드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중형철도 또 힘내자구요. 도미님 임퍼럭님 마미맘님 우간웅님 해피제이미님 엔젤님 방알미님 애틀맘님 어니비니님 리암님 듬뿍요리샘님 꽃동님 수다영님 지니코빠님 꼬미다님 막중치치님 숙다영님 퍼즐플러스님 심야포차님 화이팅! 아직 배 안 부르시죠? 요쪽 코너는 식사코너입니다. 데미글라스 소스에 오므라이스는 애쫓집에 드는데 드리머님께 먹여드려요. 앙하세요 앙 물론 따뜻한 슈프도 준비되어 있어요. 유튜브 레전드 뉴욕 할뱅님 먼저 드리고 항상 많이 가르쳐주시는 어쭈비니님도 많이 드세요. 참 고마운 선배님 에스토티베 멘토 우리 홈패션 쟁이님께 많이 드려야지 매운 거 찾으시는 나데론님 기술자님 큐피토님 아쉬운대로 매운 마파두부 드시고 달래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면 우리 따윤이 세은이 라헬이 리아 산복이와 콩순이 많이 많이 먹으렴 아아 여러분께 알리게 오늘을 위해 이웃 눈퍼럭 님이 이웃의 준비떡 피우셔서 떡을 맞춰서 받습니다. 축하 잔치떡 맞춰주신 눈퍼럭 님께 감사드리며 안에 깨앙이 들어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가을 단풍 입니다. 대사는 우리 그릇이 다른 선의 오수선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음 편히 단풍 구경 하세요. 자주 왕래 하는 분들과 생각나는 분들의 채널명 을 넣어봤습니다. 혹시 빠뜨렸다면 죄송하단 말씀과 3호 점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외식 영상으로 만든 축하 영상입니다. 승인받으신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힘내 cliffhsi 고맙습니다. 오케이.